기분좋게 시작하는 에리오 직접 돌파해서 내겨버리는 거고 열정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정 하나만큼은 또 열정으로 또 스포츠를 만들어낸 것 나이스 패스 아유 나이스 슛입니다 저 슛은 명칭요 대상 에리오 네 아우 나이스 슛입니다 허평을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오케이 스코어 5대5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6대5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강규영 선수가 리바운드을 잘 잡아주고 네 돌피스 돌아서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8대6 오우 완벽하게 제천에는 그냥 막 써봐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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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남자동으로 따지면 한지윤 선수라든지 이런 스텝으로 하는 아주 역량 플레이를 많이 하면 뭔가 엄청 재밌습니다 이걸 막아서 15 대 10개지만 경기시간이 2초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정말 박등의 승부였지만 2라운드를 제압하지 못한 에리오가 아쉽게 리그로이코에게 15 대 14 한 점 차로 패배하면서 리그로이코가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